이재명 시장 가족 문제 더 이상 정치 악용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가족들입니다. 저는 오남이녀인 친남매 중 돌체인 이재영입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불편한 일이라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쓰면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또래의 어린 시절은 누구나 그랬겠지만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친남매나 되는 대가족을 산전을 일구고 막걸리 장사까지 해가며 키워주셨고 아버지는 일찍 여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우리 형제들은 예외 없이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장 후보인 내채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작아 언제나 집안의 걱정거리였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채는 공장에 다니면서도 공부 욕심이 많아 공장일이 끝난 후 독서실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아홉 시구가 쪽잠을 자는 단칸방 구석에서 혼자 5쪽짜리 백열등을 켜고 공부를 하더니 제 힘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갔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프레스 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해 지금도 왼쪽 팔이 휘어있습니다. 가족들은 내채를 볼 때 언제나 얼굴보다 그 왼쪽 팔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내채가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모처럼 가족들이 둘러앉아 또 얼마나 웃고 떠들었던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냥 장학생이 아니고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장학생이었습니다. 내채가 장학금으로 새채 재선위를 공부시켜 새채도 대학생을 거쳐 결국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가족들이었습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형편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청소부와 간병인 일을 하고 공장을 다니고 건설공사장 막일을 하고 있지만 만족하며 내채 동생이 시장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새채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심지어 자신을 예수나 부처보다 유대하다며 아무에게나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율증과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신과 약물치료도 받았습니다. 내채가 시장이 된 후 새채가 이런저런 청탁을 하였는데 동생 시장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자 새채는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차마 입에 못 담을 폭언을 하고 10년 가까이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2012년에 갑자기 찾아가 동생에게 전화 연결하라며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협박을 해 하는 수 없이 전화 연결을 해주었다가 형제 간에 심하게 싸운 일이 있습니다. 새채는 국정원 직원을 만나고 또 국정원에 갔다 왔다며 내채가 간첩이라고 곧 국정원에 구속될 거라는 듯 이상한 말을 하며 중북 간첩시장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새채 그분은 결국 어머니께 자식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고 그 처는 이에 동조하여 살해 협박을 한 새채의 폭언을 철학적 표현이라고 두둔하며 어머니와 가족들을 능멸했습니다. 겁이 난 어머니께서 법원에 신청하여 100미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경찰에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새채는 어머니가 계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여 경찰 보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잠시 집을 피운 사이 새채 부부가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문제지만 너무나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새채가 구속된다고 하여 선처를 호소해 벌금 500만원으로 무마되었습니다. 친남매 키우시느라 당신의 청춘 다 보내시고 안 해본 일 없으신 어머니입니다. 그 고생 때문에 이제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가여운 어머니입니다. 새채 부부의 폐륜적 협박과 폭행 때문에 가족들 간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어머니가 안쓰러워하고 귀여워했던 내채이고 또 어머니를 끔찍히 여기는 내채였습니다.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들면 참지 않는 성정의 내채도 시장이라는 체면을 잊은 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새채 부부의 폐륜행위 때문에 새채 부부와 형제들 간 심한 말다툼이 여러 차례 있었고 새채 부부가 말다툼을 녹음해 일부만 편지 배곡해서 새누리당 측 인사들과 함께 공개해서 내채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집안일이라 해명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내채 아무리 시장이라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결혼 후 이상하게 변한 새채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의사 소견을 받아 연명으로 성남시 보건소에 진단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강제 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채 며느리에게 알려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가 점점 나빠져 나중에는 자살 등 심각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채는 진단을 받지 않으려고 시장인 내채가 강제 입원시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난리를 쳐 시장인 동생의 입장이 난처해지자 내채가 고민 끝에 못하게 해서 진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밝히기 힘들었던 저희 아픈 가족사의 전부입니다. 변호사로도 잘나가던 내채가 성남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기동량으로나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당선이 되었고 그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동생이지만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어머니 모시고 형제 간에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몇 숟갈 때다 말고 전화 받으러 나가는 동생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동생인데 가족이나 주변을 챙기지 않고 너무 일만 해서 오히려 섭섭하기까지 한 동생인데 어떻게 제명예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국정원에 출입하며 동생을 간첩으로 몰고 새누리당 공천받아 시위의 의장이 되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어울려 종북시장 퇴진운동에 폐린 행위까지 하는 세체 부부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을 악용하여 가족 불화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들의 철면피함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치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한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 기억 때문에 팔순노모는 가끔씩 먼 하늘 보며 눈물 흘리십니다. 주무시다 갑자기 놀라서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에게는 힘들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 최인처럼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제명이가 처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도 오해를 받을까봐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있을 수 없는 폐륜 행위를 저지른 새채의 적까지 불러내 또다시 그 일을 길먹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에게 폐륜한 가족과 다툰 내 채를 폐륜으로 몰기 전에 폐륜한 새채의 부부와 이를 조장하고 악용한 정치 세력과 국가가 더 나쁜 폐륜 아닌가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가족리를 더 이상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겠습니까? 발순 노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그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는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더 이상 저희 가족 문제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6월 2일 성남시장 후보 사남 이재명 어머니 구호명 장남 이재국 장녀 이재순 차남 이재영 차녀 이재우 오남 이재영